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, 너는 왜 또 김본부장이랑 같이 들어와? 김본부장, 수출 계획 끝나고 바로 나간 게 수지 얘 때문이었어? 네, 사장님 아빠, 그 자식 당장 잘라줘 그 자식? 그 자식이 누군데? 아니,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?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, 어? 얘 왜 이래? 제가 혼자 백화점에 나갔다가 난청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대신 봉천동 팀장이 먼저 도착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지하고 좀 부딪혔나 봅니다 일은 봉팀장이 잘 해결했습니다, 사장님 오빠는 왜 자꾸 그 자식 편해드려? 난찬 상황이 아니라 수지가 또 소랑을 피웠나 보구만 그래서 자네가 조용히 해결하라고 지시를 내렸을 거고 아니, 너 또 누구랑 싸웠어? 봉팀장이 네 대신 일을 해결해줬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화풀이를 하면 어떡해? 그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? 아빠까지 해결해줘자! 어머, 얘 수지야! 쟤가 왜 저래? 쟤가 왜 저래?